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살인 액상, 니코틴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원액 판매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남양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내와 내연남. 이 범죄 이후 지난해 1월부터 국내에서는 법이 강화돼 농도 1% 미만의 니코틴 액상 제품만 일반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순도 99%의 퓨어 니코틴을 구하기는 여전히 너무 쉽습니다. 대전의 한 전자담배 매장입니다. 니코틴 원액이 있냐고 묻자 주저없이 건네줍니다. 1mg의 1만 원, 원액을 니코틴 액상에 섞어 전자담배 농도를 높여 피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계속 찾다 보니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적기만 해도 해외 인터넷 구매 대응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살인 액상 니코틴 원액, 모방 범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박찬범입니다. 한국국토소송